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목말로 말해 목말로 말해 물을 많이 넣어서 화장실 가야 되니까 전기장에 한 번 나와요 외국인 근데 외국인 한 명도 안 돼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어딘지 가야 돼 우리 언제 네 빨간색 잠시 돼서 가자 안 돼 안 돼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가자 가자! 아.. 힘이 안 되겠네 진해 나갔습니까? 빨간색 키고도.. 빨간색 키고도 못하는데 그냥 너가 신뢰기니까 밟을 필요가 없잖아 밟아지는게! 발 딛고 일어나야 돼 끝까지 배가! 다가오오오오오오오오!! 으음! 아 잠시만요 뿌리빵아 이건 무슨 머리에요? 아! 아ans下인거에요? 등산이의 머리요? 물긴 아닌데 만일이 미스! 흑밥 수험 흑밥 흑밥 아아